아라TV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아리아즈입니다! 자기소개 타임을 가질건데 시간이 6명 다해서 50초밖에 안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팀워크 그룹이니까 이 정도 딱 할 수 있잖아요 시작! 안녕하세요 아리아즈 막내 주은입니다 나이는 19살 별명은 주둥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아즈 시연입니다 나이는 22살 별명은 강우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아즈 막내 윤지입니다 나이는 24살 별명은 윤드 김윤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아즈 다원입니다 나이는 24살 별명은 태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code입니다 나이가 21살 별명은 마노리카 기복지입니다 found me only 안녕하세요 아리아즈 tearout입니다 나이가 21살 별명은 호보리입니다 아아아아아아아 땡 아이비 축하합니다 땡 아이비 축하합니다 땡 아이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앗사원입니다. 릴레이 칭찬 번호입니다. 시현언니는 키에 비해 비율이 엄청 좋아요. 저희 윤지언니는 저희 팀 4중에 최고동원! 그러면 이제 귀여운 애교를 아야티비 시청자 아야티비 시청자 띠언니는 미워할거야 다원이는 저희 팀에서 모두 다 원하는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 한 손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짠 짠 짠 짠 샤나같아 영화같아 너를 봐야보면 내 순간 눈을 흘릴 때가 없어 보고 또 봐 또 보고 싶어져 제가 소개해드릴 아리아즈의 매력보다 친구는요. 여리 친구인데요. 춤을 아주아주 잘 춥니다. 아주 예쁜 춤선이 매력적인 친구니까 여리씨의 예쁜 춤선 한 번 보여주시죠? 하이트곡을 한 번 시작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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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뱀뱀 잠 좀 많이 깨워 뱀뱀뱀 샤나같아 샤나같아 저는 그럼 다음으로 효경이의 장점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목소리가 노래 한 소절을 보여주세요. 탭송 영어를 또 잘했잖아요. 아 탭송을 보여드릴게요. 완벽해. 그리고 저희 막내 주승이 막내답게 정말 애교가 많아서 실생활에서도 언니들한테 아 맞아요. 애교가 왜 그런가요? 자 한 번씩 하자. 저밖에 없죠? 어 귀여웠어. 아 너무 웃겨. 왜 이렇게 웃겨. 왜 이렇게 웃겨. 처음으로 이렇게 아라티비에 찾아온 만큼 땡땡 선발하는 식이 있습니다. 아 진짜 아라티비랑 아리아즈 한테밖에 찾을 수 없는 그런 코너라고 하던데. 맞아요. 또 그리고 아 맞다.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하는 게임도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저희 아리아즈 그리고 아라티비 시청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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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